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북 예산을 알아야 전북이 보인다라는 취재로 전록두 예산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 홍보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분은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언론 분야, 보도 감시뿐만 아니라 언론 홍보 예산 감시도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손주호 차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언론 보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도는 보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맥락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맥락을 자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의 공고 광고비, 그다음에 기업에서 나오는 광고비 이런 것들이 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제 제1기획 같은 경우가 광고, 국내 최대 광고대행사거든요. 이제 그 자료를 인용했던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대표의 자료가 있는데 광고로 집계되지 않는 음성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 대비 후원 협찬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50에서 10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2018년 자료에서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언론과 자본, 그리고 미디어와 광고주 간의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은 언론의 보도를 자지우지하는 그런 요소로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얘기가 되게 주요한 요소로 나오고 있고요. 지역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역의 경우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에서 지출되는 이런 언론 홍보 예산들이 지역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 홍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지역 언론 보도가 어떠한 맥락에서 보도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가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지역 일간지, 신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16개에서 17개 정도의 지역 일간지가 지역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죠. 그런데 지금 광고, 신문은 보통 독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독자의 구독료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독자 대 구독료 대 광고 비중이 예전에는 2대 8 정도, 광고가 8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1대 9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독자 없는 신문사, 지역의 경우는 특히 더 심각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신문사는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 나오는 홍보비, 지역 공기업들이 지출하는 홍보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 이런 곳에서 나오는 홍보예산들이 많은 신문사들의 운영을 자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궁금한 점을 서론에서부터 다 풀어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상민 위원장과 예산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후원협찬까지 포함하면 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상민 위원장님도 전체적인 정확한 언론 예산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셨겠습니다. 네. 언론 예산이 얼마냐고 얘기를 했을 때 잘 모르겠다. 정답인 것 같고요. 보통 홍보예산에서 보면 언론사를 통한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건 공보예산이라고 해서 주로 전라북도는 대변인실이랄지 이런 것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홍보에 대한 내용을 제작하거나 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홍보예산의 축을 이루는데요. 오늘 좀 다루게 될 예산은 언론 홍보예산인데 저희가 언론 홍보예산을 언론 예산을 뭐라고 규정을 할 거냐라고 놓고 보면 언론사나 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인 그리고 언론사가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행사나 사업 등의 최종적인 그 수혜자가 언론사나 언론인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나 사업체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보통 언론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일단 전라북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공보예산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약 한 15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의회가 한 2억 3천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13억 2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까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뭔가 제작에서 하는 홍보예산은 제외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빠져 있는 게 지금 익산시는 언론 예산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집행되는 홍보예산을 홍보 담당관실에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는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집계가 되겠네요. 익산시 같은 게 집계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건 보통 구동료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광고, 공고와 관련한 예산 그리고 정보 이용료 등등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가 한 10억 5천 정도 된다 이런 건데 익산시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만 홍보 예산만 1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부서 예산을 익산시와 똑같은 수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5억이 넘겠죠. 그렇겠어요. 그런데 25억이 훨씬 넘을 것 같고 최소 어떤 공보 쪽 예산만 하더라도 30억은 좀 상해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보이지 않는 예산 행사 후원이랄지 그리고 신문사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연감이랄지 뭐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정과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언론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식사도 하고 뭔가 이런 걸 하는 그런 비용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이런 예산들까지 포함하면 전라북도가 1년에 언론사와 관계돼서 집행되는 예산은 거의 한 50억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걸 이제 전라북도 14개 시군까지 포함을 하면 1년에 최소 뭔가 250억에서 300억 정도일 거고요. 앞에서 이제 손 차장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또 이게 이제 50에서 100%라고 따지면 그 예산의 규모는 상상할 정도로 크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신문사는 16개에서 17개라고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언론사라고 하는 이 언론사는 몇 개일까 우리 방송을 포함해서 대략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매년 해서 받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22년도 자료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전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저희가 전라북도에 청구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송사는 빠지고요. 이제 신문사,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기 집계가 나오는데요. 2015년 말에 보면은 학계가 95개였어요. 일간신문이 14개였고 주간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이 41개였는데 매년 이제 인터넷신문이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229개의 언론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좀 보면은 일간신문이 17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차로신문을 포함해서 17개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주간신문은 일반이 38개, 특수주간신문은 12개, 인터넷신문이 2015년에 41개였는데요. 2022년에 162개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8년 만에 100개 정도의 인터넷신문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신고제입니까? 그냥? 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곳이 굉장히 가파르게 인터넷신문이 매년 한 30개, 2, 30개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신문사가 등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229개 정도의 이제 전기관행물이 등록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229개가 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비 받아서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좀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눈여겨볼 점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신문사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신문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신문업계가 좀 감소화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의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행정 정보 전달을 위해 많은 계도 예산이 인쇄 매체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아까 홍보 예산의 이런 증가 추세하고 맞물려서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많은 언론사 229개 우리 도내의 언론사 현황입니다. 다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사실 언론사 예산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일정하게 배분을 하는 거죠. 배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항의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광고나 공고 같은 경우에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까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진입 장벽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뭔가 운영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뭔가 언론사의 영향력 또는 어떤 관계성이겠죠. 그 주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예산에 대한 뭔가 집행 이런 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고요. 공고나 아까 이제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론사 주최 행사에 대한 후원이랄지 연감 이런 부분들은 언론사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관계 있는 뭔가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그런 내밀한 내막들은 사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이제 그 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언론과에 대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뭔가 이제 불필요한 부담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질적인 홍보나 광고 효과에 비해서 과대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없기에 그래서 민안연에서는 전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홍보 예산의 집행규모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해 왔는데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좀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많이 아직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홍보 예산 규모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사별로는 얼마 방송사에는 얼마 스크랩 비용은 얼마 이렇게 통으로 예산들을 공개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떤 신문사에 얼마 어떤 신문사에는 얼마 이렇게 이 세부적인 항목을 공개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걸 공개하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게 집행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개되고 있는 건지를 저희가 예산 감시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신문사에는 많이 집행을 하는 건지 만약에 껄끄러운 보도 이런 비판 보도가 많은 곳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또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리는 차원에서 그냥 매체별로 공개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4번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던 여러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심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이 있는 건데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다. 이 광고비를 공개하는 거는 언론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3자의 입장을 물어서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지금까지 해왔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7년에는 행정심판만 진짜 한 5, 6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거의 모든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세부 내역을 받았었고요. 이러한 경향이 좀 있어서 최근에는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세부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로 지정을 해놓은 익산 같은 경우에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도 세부 내역을 다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있는데 언론 홍보 예산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들이 사실 강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보조금인데요. 지방보조금도 단체들 지원하는 예산들은 예전에 풀이라고 해서 통으로 한 10억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뒤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안부에서 어떤 편성 기준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안에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올리도록 한 거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사실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깜깜히 심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내산으로 이렇게 통으로 세워놓게 되면 이게 어떤 단체에서 어디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거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공고 홍보료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 그럼 10억을 어떻게 쓸 거냐? 신문사 몇 억? 방송 몇 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도전과 관련해서 어떤 걸 홍보하려고 하는데 이 홍보 예산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을 방송을 통해서는 어떻게?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의 홍보가 적절한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규모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없게끔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문제고요. 이거 행안부에서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 아무래도 뭔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은 그래도 이 조례가 재정이 좀 빨리 됐네요. 보니까. 네. 그 조례가 익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요. 물론 타 지역에도 지역 언론 지원 조례랄지 육성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익산의 조례가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기준을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 부서에 숨어있던 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홍보 담당관실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 기준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이 충족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 결과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힘 뭐랄까요 줄다리가 계속 되고 있긴 한데 최소한 예산 편성이 과연 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올해 24년도에 익산시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10억이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났고 어떤 사업에 얼마씩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어쨌든 언론 예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호 차장님 우리가 이제 페트롤 전북의 저널리즘 코너를 통해서 이 언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이제 취재하고 감시 보도를 하는데 일단 돈을 따와야 될 것 저 광고비를 받아야 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위협하는 일도 발생했었고요. 이게 다 이제 광고비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고 아니면 그 뭐 주재기자들의 비위가 있었을 때 보면 이제 협박이잖아요. 부정적인 기사를 씀으로써. 이게 가능한 상황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세부적인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이렇게 좀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런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둬서 이런 지자체장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계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두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투명하게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었죠. 이제 지역에서도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다 제정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항상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예산이라는 거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행정예산이라는 건데 그 이상하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준을 공개되지도 않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게 그동안의 언론 홍보 예산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오셔서 발제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지역에서 이제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 조례가 없이 홍보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만드는 걸 우선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제언들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조례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조례를 만들 때 아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기준을 만들 때 행정 쪽에만 맡기게 된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도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 공통된 기준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기에 홍보 기여도 같은 부분들을 중요한 요소로 둘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냐 아니면 우후적인 기사를 썼느냐 기획기사를 내보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언론의 기능으로서보다 지자체 지역신문을 홍보지로 전략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기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론인이 부정적인 기사를 무기로 삼아서 압력을 행사하는 일 그동안 빌비재했다. 공무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예산이 이 언론 예산 들여다보시면서 아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빌비재했다는 공무원들의 주장도 사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 특히 운영하는 행사 관련한 예산들은 꼬리표가 다 있을 겁니다. 꼬리표? 네. 그게 어디로 갈 건가. 미리 점 찍어놓는다. 이렇게 하는 걸 거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동안 받아왔던 게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게 달라져서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저항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쨌든 그런 부서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공무원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집행 기준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로 넘어가는 순간 과연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고요. 공무원이 그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가 뭔가 어떤 트집 잡는 이런 기사랄지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걸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 협박성 음해성 기사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그게 깡패지 않냐라고 하는 말로 좀 유행을 했었는데 언론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언론으로서의 위치 자체가 상실된다라고 하는 언론인의 사명감이랄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통해서 뭔가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안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있는데도 잘 안 지키는 것도 이상한데 문제는 사실은 지자체가 자처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광요의 형태가 가능하게끔 한 데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우지 못한 어떤 지자체의 어떤 역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나오고 있네요. 손주아 차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특정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장의 재량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언론사마다 각기 다른 광고비가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다라는 게 이제 인식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론계 내에서도 불신이 굉장히 컸고 시민사회계에서도 언론 집행 기준도 없이 홍보비를 집행하는 게 굉장히 지금 불투명하고 신뢰가 낮추는 요인이다 라고 지적을 해왔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자처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신문사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한정된 언론 홍보 예산이랑 파일을 가지고 더 많은 언론사들이 그 파일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어떤 신문사가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갔느냐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홍보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준을 좀 투명하게 해서 이러한 신뢰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재량권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과정들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최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임실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례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임실 사례 같은 경우 저희가 여기 와서도 몇 번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이제 임실에서 한 프리랜서 기자이자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분께서 이제 광고를 빌미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기사를 작성해가지고 광고를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대응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임실과 같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불리한 보도를 썼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광고비를 삭감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주의 경우 무주신문에서 무주군 광고법이 편중 집행기준은 이런 보도를 한 이후에 달라진 점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신문사에서 홍보 예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된 기사를 계속해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주간신문에서 조례도 준비하고 이러기도 했는데요. 홍보 운용과 관련한 조례는 특히 더 만들어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문턱도 있고요. 홍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몇 년 이상의 정상적인 발행 이런 것들을 문턱으로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주나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운용을 이제 홍보 예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용 언론 홍보 예산을 운용하는 조례에 대한 굉장히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역시 풀뿌리 언론사인 부안독립신문이 부안군 홍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님. 이게 지금 부안 독립신문에서 제안한 것도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관행적으로 과대하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언론사가 그 집행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게 과도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정뉴스를 매달 한 개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연간 2,2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영상 재상 시간이 한 6분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월 1회 만드는데 연간 2,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하나에 2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6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대개 이런 부분들은 또 영상을 또 자치단체에서 찍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럼 거의 편집하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게 과도하게 역할 이상으로 뭔가 예산을 퍼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보이지 않게 어떤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제기를 단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 관련 장비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이제 부안동리신문에서 최근 나온 보도이고요. 2024년 예산에서 군정 홍보용 사진, 영상 촬영 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 그다음에 카메라 및 영상 장비 유지관리 비용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됐는데 좀 고가의 장비, 장비가 정기적으로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유사하게 책정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석연찮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전화했고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보다는 지자체장이나 이런 지역의 행사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장비, 고가 유지 장비 관리 아니냐라는 신념이고 오히려 익산에서도 그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의회나 이런 데서 아직 상임위별로 이런 생중계 같은 경우가 진행되지 못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이에요. 이러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이런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으로 전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지적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익산은 지금 설치돼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구동료 대납 관행도 문제가 됐는데 신개도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주회 차장님. 지금 구동료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구동료 비중이 저희 홍보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도지 예산은 없어졌지만 신개도지다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특정 전문지 농촌 관련된 농업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한 신문들 이런 신문사들에 대한 구동료를 대납하는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게 매칭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매칭된 비용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 만약에 부안을 예를 들면 2023년 농업 관련 신문 구동료 대납 예산 2억 8천인데요. 실제로 농업 관련한 전문지가 지금 한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각각의 신문마다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신문들을 과연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부담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관련해서 정말 그 구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건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중복해서 받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인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전문지가 지자체 구독료 지원을 받으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기획 예산을 알아야 전북이 보인다. 전북 예산 도파보기 언론 홍보 분야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많은 지역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예산과 집행 또 공론화 등을 거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이 관련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네, 언론의 역할은 사실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 예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떤 언론의 보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단체에는 홍보 예산에 대한 집행 그리고 집행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주아 저장님. 지역 콘텐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언론 홍보 예산같이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집행 기준의 투명성, 홍보 예산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조례 마련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론장 역할이 지금 상실되고 있다, 난립하고 있다 이런 지역 신문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 신문과 관련한 홍보, 대언론 홍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한치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든 이 돈 예산은 세금입니다. 투명하게 계획,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항목에 맞게 쓰인다면 쓰는 사람도, 쓰는 걸 감시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그리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인사드리죠. 합륜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